오늘 아침은 션지인하고 똑같이 먹습니다. 사모사하고 고추튀김, 식빵튀김, 짜이 이렇게 먹을 예정입니다. 먹고 있습니다. 레인아도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고추튀김 고추튀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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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오늘 점심입니다. 버터 파니아 마살라하고 로티, 밥 해서 먹습니다. 이 친구가 사리를 산다고 해서 인도 전통 의상이요. 그래서 지금 로컬 시장에 나왔습니다. 관광객들 상대하는 그쪽에서 한참 내려와서 안쪽으로 들어오면은 로컬인들을 상자로 하는 시장이 있습니다. 시티칼리스 근처는 관광객들 상대하기 때문에 비쌉니다. 근데 여기는 현지인들 상대를 알게 되었네요. 근데 여기는 현지인들 상대를 알게 되었네요. 네, 아주 쌓인 알게 되었네요. 와, 화려하네요. 진짜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이발하러 왔습니다. 제대로 잘할지 모르겠어요. 손님 뭐하세요? 가까이 오지 마세요, 손님. 이렇게 한참을 한참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택시사 유일하게 시점을 이동하고 있습니다. 바느짠을 이용하여 온 물을 이용하여 온 물에 다닐 부터 사업도 준비한 신입을 이용하고 있답니다. 시원하지 소님이 시원하면 날 따라오시오 날 따라와라 소야 나를 따라와라 소야 나를 따르라 너 나의 동행이 되라 그렇지 경의를 표해라 나를 추앙하라 고개 붙은 진드기 너 하나 띄어줬다 내가 시원하지 안녕 팔로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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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쇼 형님 어디가세요 저쇼 형님 시키지 말아요 나 까인거임 나 후구된거임 오늘은 호텔 루프탑 위에서 일몰을 맞게 됐네요 일본 친구가 오늘 가고 한국 친구가 바라나 신원 났던 두 친구가 오늘 저녁에 옵니다 이따 저녁에 만나서 삼겹살 먹으러 가기로 했습니다 지붕을 뚫고 나무가 자랐네요 지붕을 뚫고 나무가 자랐네요 그리고 회식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루에 식 도착한 날 하루에 식 오오오오 오올 짠